류유성 류유성 류유성은 불가능하지만 누군가가를 얻을 수 있겠지 너는... 제 남자들은 죽을 것 같다, Jin. 제 남자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남자들은 그 남자들을 위하시기 바랍니다. 그 남자들은 그 남자들을 만들어준다. 죽을 것 같다. 그냥 그는 에코모도 피치. 유쏬? 그는 당신의 가족이야, 진. 내가 내게 보호할 것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렇다고 하셨습니다. 충분합니다.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.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관한 것입니다 뷔소 뷔소! 뷔소! 뷔소!